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러다가 개론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개론을 시켜야 되는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면서 개론 정령계에 자식을 둔 세대와 자식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값 폭등 현상입니다. 11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과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친 집값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점점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왕, 용인, 광명 등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급등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30평형 쉐어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정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한탄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폭등 사태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만 적용되지 않고 전셋값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턱목고의 폐지, 대입정시 학대라는 것이 이른바 노른자위 학군에 속하는 강남과 목동의 전셋금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대폭 늘어난 종부세라든지 건보료 부담을 세입자에게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식값이 다시 과열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18번째의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사 세율을 또 1년 만에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든 금지시켜버리고 뭐든 세금을 때려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입니다. 특성입니다.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정부 같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의 주요 공급 루트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말미암아서 거의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단순히 전망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포감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서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가 불가피합니다. 장기 침체로 인한 수익률 저하 때문에 마땅히 돈이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주택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택의 고공형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크게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 주택가게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에서 또 한 번 큰 손실을 보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을 것으로 봅니다. 급등도 위험하지만 급락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태로 계속되리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란 것을 동시에 한국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통제와 관리와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중심의 사고, 개입 중심의 사고, 통제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진영으로 나눠서 우리 편, 적 편, 좋은 편, 나쁜 편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마치 경제 문제도 전쟁을 하듯이 다룹니다. 거칠게. 지금 문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투기꾼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기꾼을 때려잡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냥 주택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문제, 수급의 문제로 접근해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도 진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택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택지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입니다. 정책 입안자들 생각은 항상 주택 택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네요. 왜 수평으로 집을 절 생각하면 하냐. 수직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도심지를 고밀도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왜 수평으로 집을 절 생각하면 하냐. 파리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미친 뜻이 오르는 것은 운동권 시각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생각의 문제인 거죠. 프레임의 문제인 것이고 생각에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문제를 전쟁하듯이 하겠다 그렇게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집권 세력들은 철저하게 패배할 겁니다.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면 그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패의 대가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패배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문건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 인사들의 집값은 40%인가 이렇게 띄었다면서요. 그들의 실패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않습니다. 전쟁하듯이 주택 문제를 다루면 백전백패입니다. 수급 문제로 접근해라요. 집을 수평으로 하는 질을 생각하지 말고 도심지에 그 저개발된 상태를 고밀도 개발로 전환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요. 대한민국 문제는 생각의 문제고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운동권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6일자 어떻게든 밀어붙인다는 방송을 보고 독사 토스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묻고 답을 구하려는 비판정신이 없으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선전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한 번 처지고 나면 다시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지도자는 나라가 잘 돌아갈 때 키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잘 돌아갈 때 키를 잘 잡고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독사로스님처럼 댓글이나 또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구할 수 있지만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기경영이나 자기개발 관련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공병호 자기경영이나 채널을 구독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